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, 여러분 야채는 요정도 필요해요. 대파, 고구마, 감자, 양파, 당근, 청경채, 그리고 게트남, 고추에요. 자, 요렇게 맛깔난 야채들을 넣어서 찜닭 맛깔나게 한번 해볼게요. 시작해요! 원래 19분 후 시작한 시청자를 걱정했어요! 사 espa, 단 poisonous, distributed form, 평소 과ást의 이은미터에츠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알이بلste alors 아주 중요한게 돼서 할까요? 그 날이 어떤 게 아니ノ avatar todayrae 유튜브 영상의 미 reaches일 두 번 MasonKandun K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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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' 양념장 양념장 당면을 쑤욱 여러분들 진짜 맛있겠죠? 여러분들도 박달란 찜닭 식당 가지 마세요 집에서 요리요리 해 드셔봐요 얼마나 꿀맛이고 가성비 좋지 맛도 끝내주지 최고 아니겠어요? 아깔나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맛있겠죠? 지금까지 잠샘이 부인이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진짜 맛있겄내요 당면도 그냥 부르륵 부르륵 멈춰봐 두르륵 우와 진짜 맛있겄네 너희들 후륵 멈춰봐주러 죽이네 죽여